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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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4연구 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일라운드 레오라이온스 대 티그리의 16강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다리 야달코치입니다 1번 고주호 선수에 타서 바깥쪽을 밀어 쳤는데 살짝 비껴 맞은 볼이 짧게 떨어지며 우환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3번 송관섭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커브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홍안웨 선수입니다 하지만 다음 타자를 볼렛으로 또 내보내고 5번 이민규 선수에 타서 인코스에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에 투 스트라이크 1위에 송구해보지만 세입이 됩니다 결과는 루킹 삼진 한가운데 낮은 곳에 볼을 꼽아 삼진을 잡아내는 홍안웨 선수입니다 6번 이명석 선수에 타서 바깥쪽을 투까다 댔는데 중환이 됩니다 2명의 주자가 들어오고 기분좋아진 레오의 감독님이 퍼크 세렘을 합니다 바깥쪽 커브를 잡아당겼는데 투수가 백핸드로 잡아내려 송구 3.A.O.C 입니다 4.A.O.C 주자땝니다. 고수의 빠른 송구 볼을 놓쳐 세입이 됩니다. 히트! 한가운데를 제대로 받아쳤는데 좌익수가 쫓아갑니다. 아 매우 큰 한양대 야구장 패스 앞에서 잡히고 맙니다. 커브를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될 시야 열루 송구 매우 민첩한 수비 동작과 송구를 보여주는 고중호 유격수입니다. 배트코 다리에 맞은 타구 1루수가 편안하게 잡아 베이스를 밟아 3아웃이 됩니다. 2회초 박희태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패스트볼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상진 하이패스트볼로 오늘 세 번째 삼진을 잡아내고 골을 한 번 닦는 홍하늘 투수입니다. 코쿠보를 가볍게 컨택하였는데 2루수 직선타로 투아웃이 됩니다. 첫 타석 고안을 기록한 고중호 선수의 타석 바깥쪽 커브에 원스트라이크 인코스에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아! 어이없는 폭투에 투수에게 뭐라하는 포스입니다. 결과는 히트 바깥쪽 커브를 가볍게 잡아당겨 좌안을 만드는 오늘 멀티히트의 고조호 선수입니다. 풀카운 볼렛을 주고 쳤다석 삼진을 당한 홍관섭 선수에 타석 아! 볼을 놓쳐 주자를 한 베이스씩 보냅니다. 히트 높은 볼을 잡아당겼는데 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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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익수를 넘깁니다. 첫 타석의 삼진을 2타점 5월 3루타로 되갚으며 멋진 슬라이딩과 함께 3루에 안착하는 송관섭 선수입니다. 송관섭 선수와 왠지 형제의 것 같은 송동석 선수의 타석입니다. 바깥쪽 빠른 볼에 원스트라이크 스윙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히트 바깥쪽을 최대로 밀으쳤습니다. 구익수를 넘기는 큼지막한 5월 2루타로 또 한 점을 불러들이는 송동섭 선수입니다. 선수가 95년 장혁준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5번 이민주 선수의 타석 배트 안쪽에 밀린 타구 2루수가 잡아 강력한 송구로 3아웃을 만듭니다. 3루수 3루수 4루수 3루수 4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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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당김볼 2격수가 아아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4루수 바깥쪽을 밀었는데 잡히나요? 아아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다시 바깥쪽을 밀었는데 2번엔 욱풀이됩니다. 다음 타자를 폴렛으로 내보내고 네 눕힐 듯 볼 인필드 플라이로 투아웃이 됩니다 투자 만루의 찬스에 이란 선수의 타석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쫓아가는데 아 마지막에 볼을 놓쳐 한 점을 주고밥니다 2번 전지훈 선수의 타석 아 원바운드의 마스크를 맞으며 볼이 튀어 또 한 점을 주고밥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이번엔 깔끔하게 처리하며 3아웃이 됩니다 3회 초 이명석 선수의 타석 네 아이템 볼 2풀로 1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폴렛으로 내보내고 8번 박기태 선수의 타석 바깥쪽 빠른 볼에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인코스 페스티볼의 꼼짝없이 당황합니다 9번 김태훈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바울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122키로의 빠른 볼로 연속 삼진을 잡아내는 장역전 투수입니다 네오라이언스의 투수가 한지원 선수가 한지원 선수로 부치되었습니다 첫 타자를 볼렛으로 내보내고 네 높이 뜬 볼 2풀로 1아웃이 됩니다 5번 오원준 선수의 타석 바깥쪽을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하였지만 빠른 타고의 볼이 빠지며 조안이 됩니다 아 그런데 갑자기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2루 견제 아 걸렸는데 볼을 잡지 못해 주자를 호우까지 보내고 맙니다 아쉬워하는 한지원 투수 2타 띕니다 바깥쪽을 툭 꺼들였는데 어어 애매합니다 아 애매한 코스에 떨어진 오원으로 또 한점을 주고밥니다 마운드를 진정시키는 네오에이 감독님입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8번 강권식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어렵게 잡고 역동작 1로 송구 이야 아웃이 됩니다 다음 타자를 플랫으로 내보내고 1번 이이란 선수에 타석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인코스에 환상적인 볼을 꼽으며 삼진을 잡는 한지원 투수입니다 잘하고 있고 날씨가 추워 다치지 말겠지 안 보여 저거 똑같아 원톱 파울로 가야 되겠지 네오 네 아저씨 눈발이 더 많이 날리는 가운데 오늘 멀티 히트를 기록한 고치원 선수의 타석입니다 잡아당긴 볼 유격수가 자리를 잡다 비끄러져 두 자리를 살리고 맙니다 2번 한지원 선수의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아 볼을 빠뜨려 제자를 한 배에서 더 보내고 맙니다 결과는 루킹 삼진 조금 낮은 볼에 삼진을 당하고 억울하다고 표현하는 한지원 선수입니다 여기 아니야 여기 아 타자를 맞추고 4번 송동섭 선수를 고의사구로 내보내고 5번 이민규 선수가 힘찬 스윙과 함께 타석에 들어옵니다 유격수 정면 아 이번에도 볼을 놓쳐 2명의 주자가 홈에 들어오고 맙니다 6번 이민규 선수의 타석 바깥쪽 꽉 찬 원 스트라이크 스윙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한가운데 볼을 꼽아버려 삼진을 잡는 장혁준 투수입니다 7번 한상엽 선수의 타석 히트 높은 볼을 그대로 찍어버렸습니다 당장앞에 떨어지는 대형중원 선루타로 2명의 자리를 불러들이자 매우 신난 네오라이어스 팀입니다 다음 타자를 플랫으로 내보내고 9번 김태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파울 1 스트라이크 파울 2 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 삼진 조금 낮은 볼에 삼진을 당하고 아쉬워하는 김태우 선수입니다 4회 말 전지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큰 바운드 좀 짧은데요 3루수가 다 밸류 송구 아웃이 됩니다 협의심을 요청하는데 세이브로 본복이 됩니다 다시 볼까요 다시 볼까요 아 아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잡아당긴 볼 2루수가 잡아 1루로 송구하여 원아웃이입니다 오늘 첫 타석의 장민영 선수입니다 한가운데 1 스트라이크 한가운데 1 스트라이크 파울 2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 어렵게 잡아내 3 아웃이 되며 네오라이어스와 까ㅋㅋㅋㅋ 어느정도 Jesus 받으세요 ket